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승용과 PT 수학원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PT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1강 PT 체험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 수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딱 그것만 일단 들어보세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나가셔도 돼. 해당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수학에 자신이 없는데 수학에는 뭐 다 자신이 없어. 너만 자신 없는 게 아니야. 모두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데 특히 시험장에서 계산이 잘 안 되고 또 버퍼링이 많이 걸리는 거야. 뭔가 문제를 깔끔하게 착착착 풀리는 게 아니라 버벅버벅 되는 사람도 있죠. 자 그 사람들은 PT를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게 이제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냐면 내신 대비를 빡세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내신 대비를 빡세게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제집도 많이 풀었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신 대비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아니면 했는데 뭐 다 잊어버렸거나. 최근에 내신을 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PT를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물론 하면 도움이 되겠지. 근데 내신 대비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 1등급을 받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수능 대비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하 내가 노베인데 기초가 부족한데 하님 내가 성적이 좀 나오긴 해도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문제집 풀어야 되는 게 아닐까? 문제집. 뭔지 알죠? 스트롱한 강한 문제집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선생님. 기계공 만들어가지고 되나요? 뭔가 내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집 병행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수효과 PT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 문제집 풀지 말고 PT를 받아라. 자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PT 안 해도 돼. 이거의 제목이 뭐냐? 라이브 같은 상수효과 PT예요. 라이브처럼 진행을 하겠다 이거거든. 왜 라이브같이 하는 거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 봐봐. 자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이러면서 현장 강의하듯이 과외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시켜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인강 강의를 보게 되면 선생님 기초개념공사 같은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따다다다닥 진행이 되잖아. 그럼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도 많이 하고 반복도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요. 혼자서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과외받는 것처럼 현장 강의에서 야 빨리 해봐. 지금 빨리 해봐. 봐봐 봐봐. 야. 이렇게 선생님이 끌고 가드리겠다 이거야. 자 이게 세 번째인 겁니다. 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수학에 자신이 없는데 계산이 부족하고 시험 문제를 풀 때 뭔가 버퍼링이 많이 걸리면서 버벅버벅 된다. 첫 번째요. 두 번째. 내신 대비를 한 지 오래됐거나 내신 대비를 대충 해가지고 지금 기초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집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문제집의 유혹에 빠질랑 말랑 하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는 혼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괜찮다. 혼자서 연습하면 되니까 알아서 잘해. 혼자서 못하는 사람. 혼자서 못하니까 선생님이 PT 하듯이 트레이닝 해가면서 자 지금 해봐. 지금 해. 지금 해. 하면서 딱 이 수업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혼자서 공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PT가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 선생님 제가 이제 수학을 조금 잘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바랑 돌려 두 개의 컨텐츠가 포함이 돼 있는데 바바 야 진짜 풀 컬러로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딱 각인시킬 수 있게 그래서 바바 1.1 붙여서 이렇게 제목도 기억하기 쉽게 붙여놨습니다. 얘는 결국 몇 번 곱해진 걸까요? 망정체 시그는 그래프랑 연결 짓는 거야. 루트 갖고 놀기 0이면 1이고 음수면 뒤집어 루트 쓰기 귀찮지? 지수로 받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567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1.87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 왼쪽에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다 손글씨로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지. 그냥 이 이미지만 놓고 보면은 얘가 지금 뭔지 잘 모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제 풀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구성은 바바 같은 경우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룩이에요. 룩 눈으로 보자 이거지.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로그함수는 지수함수 역함수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아 점을 대칭시키는 거다. 이거를 그림상으로 자 점 대칭 1에서 2 2,1 0,1 1,0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킨 다음에 연결하면 로그함수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거를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각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뭐 로그도 역시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돼 로그가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쵸?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쭉 연결이 되면서 1.80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룩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룩에는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봤다 그러면 익스피리언스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건데 손으로 쓰는 게 아니야. 다 머리로 암살하면서 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여기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롭. 자 이거 선생님 캐스트 영상에 보시면 메가 캐스트 들어가 보시면은 크롭. 잘 보면 보인다. 그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크롭이 뭔지 또 알 수 있을 거야. 아직 PT 들을까 말까 좀 고민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캐스트 영상도 꼭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롭을 시켜놓고 보면은 최대치수가 보인다. 제목도 머리부터 발까지 크롭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없잖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머릿속으로 크롭하는 연습까지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바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바바를 했으면 바바를 이제 뭐 바바 1.1, 1.2, 1.3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묶어가지고 수업을 한 다음에는 이거 뭐 한 번 하고 나면 선생님 이거 두 문제 풀고 끝인가요? 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 리핏 반복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 뭐 수도 없이 반복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리핏 그게 이제 돌려야 돌려. 돌려라는 건데 쓰고 돌려 안에 이제 리핏 그 다음에 벌컵 R&B로 구성이 돼 있다. 리핏은 어떤 이제 바바 뭐 3개, 4개 이렇게 끊어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고 벌컵 같은 경우에는 챕터 단위로 끊어서 조금 어려운 거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 그거 이제 빡세게 막 으악 하면은 이제 근육이 더 키워지겠지. 근육 키울 때 그 벌컵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리핏 앤 벌컵 자 상수용과 PT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돌고 놀아 제자리 아이고 돌고 놀아 제자리 돌아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성적은 그죠.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의 두뇌 두뇌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의 컨셉이 분필이 필요 없다. 선생님 뭐 쓰지 않을 거예요. 뭐 판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판서할 게 없어. 1강 체험판 보시면 알 거야. 선생님 뭐 필기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머리로 암사하는 연습시켜주는 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연필이 필요가 없어요. 잡으심 충전해가지고 막 벅벅 쓰려고 준비할 필요 없고 뭐 노트도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이 시간 안에 라이브 같은 수업이니까 이거는 뭐 배속도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은 1배속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막 2배속 해가지고 막 프리릭 듣는 거는 그거 효율적으로 개념 정리하거나 뭐 문제풀이 방법 배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라이브 같은 수업이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따라해보고 자 한 번 더 해보자 반복하자 이러면 반복하시면 되고요. 리피트 해보자 하시면 되는 거야. 쉬워요. 봐봐! 룩! 봐봐! 하면 그냥 보면 되는 거. 자꾸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돌려봐봐! 돌려봐봐! 그래서 이제 이승용의 돌려봐봐! 상처효과 PT예요. 이 강의 제목이 돌려봐봐! 뭐 봐봐! 돌려봐봐!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1강 체험판 한 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2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수열 순서 수열 이제 삼각함수 지수록함수 이런 순서대로 이제 쭉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 쭉 보시고 2회도까지 반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안 들어봤는데 뭐 PT부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초개념공사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 가장 좋은 순서는 상승의 시작 그 다음에 상승의 시작 누가 수학 1, 수학 1, 수학 2, 기초 개념공사 듣고 리드로 복습을 하시고요. PT로 연습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단계를 사이클을 2회독, 3회독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 탄탄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라이즈 성장하면서 리얼라이즈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 PT 수업이 생각보다 되게 빡세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손도 아무것도 안 쓰고 숙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될 거라는 것. 파이팅 해보자고! 아시겠죠? 자, 수업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